1강의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강의 5번 무슨 내용입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다? 서로 칭찬 해라 마라 칭찬해라 칭찬을 많이 하면 자존심은 올라간다? 맞나? 이런 내용인가? 자 한번 보자고 맞는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골라보면 칭찬을 많이 해라 그러면 좋을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을 찾으면 되네 그럼 어디 있어? 칭찬을 많이 해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라? 어 그럼 이게 답일 것 같네 그지? 자 그렇게 이제 찾아지는 거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뭐 있나? 자 이제 한번 보자고 답을 향해서 가보자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어디야? 시작이 여기서 시작한 문장이 끝나는 게 어디까? 몇 가지가 끝이야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all the likes 그러니까 칭찬 같은 거 있잖아 그지? 너도 뭐 하나? 인스타 하나? 틱톡 하나? 유튜브 하나? 인스타 하나? 어 그 좀 그 괜찮아? 뭐 이렇게 어? 어 그래서 이제 이런 likes들이 많이 있어 있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줬다 어쩌보자 그러면 이렇게 likes 그들이 이렇게 받았대 그러면 실제로는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줄까? 나쁘게 해줄까? 칭찬받았으니까 칭찬해주라 그러면 이런 like들은 그들의 기분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좋게 어? 그런데 좋게가 아니라 나쁘게 내 자 이걸 놓치면 안되겠다 그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better 이렇게 더 좋게 만들어준다 하면은 답은 이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요지라고 쳤을 적에 어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하면은 맞겠는데 이걸 안 좋아진다 했잖아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뭘까? 뭔가 네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자 다시 한번 요지를 보자고 자 파괴성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했어 자 단어 시험 봤어 사진 보내세요 사진 요즘 잘 보내고 있다 그지? 단어 시험 본 거? 자 까먹음까지 틈틀히 보내라 뭐 모아서 한꺼번에 서프라이즈 해드릴게요 이거 하지마 그냥 그때그때 오늘 10개 내일 20개 이것도 돼 자 이렇게 이상적인 소셜미디어 어 여기 소셜미디어가 나오는데 여기도 아까 소셜미디어가 나온 게 봤어 아 이건 소셜미디어가 키워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번 이상 말씀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소셜미디어의 프리젠테이션을 뭐 이렇게 발표인데 그냥 표현이라고 치자 표현의 파괴성은 이거 두 배다 이런 말이야 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는 파괴가 파괴성이 두 배나 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글은 글을 일을 적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다 긍정일까 부정일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글이구나를 첫 문장에서 느끼하네 그러면은 나는 주제를 이렇게 잡겠어 소셜미디어가 부정적인 영향을 두 배나 줄 수 있다 이게 주제인 거야 자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았지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글로잉 글로잉은 뭐 이글이글 하는 번쩍번쩍 거리는 이런 말이야 이게 상태지 자기 상태 있잖아 뭐 그런 상태를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야 자 하는 게 아니라 읽는 거네 다른 사람의 이런 멋진 상태야 와 뭐 어디 너희들이 인스타에서 부러워하는 사진은 뭐야 맛있는 거 먹는 사진 뭐 아니면 어디 가서 막 진짜 훌륭한 사진 여행 사진 이런 거 올린단 말이야 그지 아니면은 뭐 아이폰 최신 거를 받았다 해가지고 자랑질하는 사진 올려 자 그럼 그거 보고서 내 친한 친구니까 그 사진을 딱 본 나는 기분이 어때 와 좋겠다 친구는 나도 기분 좋아 이렇게 되나 개나 소나 아이폰이네 개나 소나 막 저 여행 다니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멋진 상태를 읽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가능성이 높다지 기분이 뭐하다 나쁘다네 어 나쁘다네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뭐에 대해서 비교되는 거지 자신의 삶은 어떤 거야 flood 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흠이 있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막 불만이 쌓일 거야 특히 만약에 얘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판단을 하는데 자기의 이게 뭐라 그럴까 자기 가치라 그럴까 자기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쟤도 잘 되면 나도 잘 돼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그렇다는 거지 또한 가기 전에 일단 정리해보는 거야 뭐라고 정리돼 소셜미디어는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리는 거지 자 게다가 안 좋은 얘기 또 나오겠지 사람들이 나아가다 제시하다 내보내다 이런 말이야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버전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진짜야 아니야 진짜가 아닌 거지 fake라는 뜻이야 진짜가 아닌 거 보내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기분이 어떻다 나쁘겠지 진짜가 아닌 거는 좋은 거겠어 안 좋은 거겠어 그 보내는 사람들은 좋은 걸 보내 안 좋은 걸 보내 좋은 거를 보내는 거지 가짠데 해봤지 자기 사진을 되게 예쁘게 찍어서 올리는 거야 그 사진 찍는데 몇 번 걸렸냐면은 30분이 걸린 거지 요 각도 조각도 요거 저거 다 편집해 보고 제일 예쁜 거 보내는데 실제로는 그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지 그치?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 서로 이제 그 사진을 보고서 아 되게 예쁘구나 그래서 뭐 데이트 이렇게 보라고 할 적에 이제 한 10년 20년 전에 이렇게 딱 나가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쳐다보는데 아 아니네 와 이쁘다 저 여잔가? 아 아닌 거야 나중에는 내 자리 앞에 앉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 누구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앉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치? 진실해야 되는데 특히 남자들은 그냥 그대로인데 여자들은 좀 사기가 많다 그치? 그래서 진짜가 아닌 이쁘고 멋지 이런 사진을 올리면 이때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다른 거지 이건 올린 사람 이거는 본 사람이야 기분이 어떻다? 나쁘다 하는 거야 자 연구에서 했는데 사실 뭐 연구 볼 필요 없지 연구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대충 그런 예를 들어겠구나 뭐 대학생이 척 했다는 거야 가짜 나 제뉴인이지 이해하는 척 했어 막 만들어진 말인데 이런 말 본 적 있어? 자 이거 이 단어 아는 사람 뜻 아는 사람 천만 원 줄게 나도 처음 보는 거야 뭐야 이게? 꼭 비저널이 비슷하게 뭐야 이거 도대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아는 척 하지 왜? 좀 똑똑하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 이제 뭐 아는 척을 하는 거지 얘네들은 이해하는 척을 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모른 척 했다는 거지 자 나중에 두 그룹이 칭찬을 받았어 자기 성과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칭찬은 어우 참 이것도 알고 똑똑하구나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아 이런 거 없는데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했으니까 너도 참 착하구나 이렇게 둘 다 칭찬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칭찬은 자긍심을 올렸는데 자 누구의 자긍심을 올렸나 봐봐 아는 척한 사람들 아는 척 안 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 그치? 그 이해 페이크 건들었을 때 이게 전치사? 부정사? 두 부정사지 그치? 이게 동사지? 그 다음에 뭐 가짜로 이해하는 척 할 필요가 없던 사람 즉 아는 척 안 했던 사람들을 칭찬을 한 거야 자 그러나 자긍심이 낮춰졌대 낮춰졌대 병렬이겠네 어 뭐랑 병렬일까 이거랑 이거랑 병렬이겠네 그치? 이렇게 아는 척한 사람들은 오히려 창피했던 거지 그렇지? 어 기다려라 즉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뭐 할 때인데 자 이제 연결사를 즉이라는 걸 줬어 즉 하니까 앞에 문장 아니면은 전체 내용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거야 자 즉 했으니까 어떤 내용을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뭐 할 때 모든 이런 좋아하는 표시인데 자기가 자기의 지위 그 상태를 업데이트한 거 뭐 아니면 사진 업데이트한 거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한 좋아요 좋아요 한 것들은 실제로는 기분이 나쁘든 하는 거야 자기가 기다리라니까 자 그래서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준대 자 그러면은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뭐 했을 때 기분이 나쁠까 이걸 전체 흐름하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그렇지 보통 이제 좀 위선적인 사람들이나 좀 거짓으로 뭔가를 했을 적에 오히려 좋아요를 받고도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들어갈 다음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뭐 했을 때 기분이 안 좋더라 요 문맥에 맞는 걸 찾아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자 뭐가 좋을까 1번은 어때 중독 얘기는 없잖아 그지 벗어나는 거다 볼 필요 없든 2번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 필요 없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 소셜미디어가 모든 사람에게 소셜미디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기분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니네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portrait A를 B로 묘사하다 자신의 삶을 실제보다 더 좋다라고 묘사할 때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 여기서 3번은 무슨 말이야 아까 가짜로 아는 척 했더니 오히려 자긍심은 떨어졌다는데 자신의 삶을 실제보다 더 좋은 것처럼 포장했을 적에 와 멋지다 와 너 어디야 부럽다 근데 사실은 사기인데 그럼 기분이 나쁘다 어? 이거랑 일백상 통하나? 자 가능성이 있지 그지? 자 이거는 반대고 이거는 뭐 자신의 세대의 목소리를 내다? 상관없지 그 다음 이거 사적인 삶 개인적인 생각 어? 이것도 맞을 수 있을까? 자신의 사적인 삶과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냈을 때 즉 자신의 생각이나 삶을 소셜미디어에다가 표현했을 때 기분이 나쁘다 어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야? 거짓 가짜 위선 이런 거일 적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이 자체로 그냥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빠질 이유는 없지 그지? 이거는 그러니까 반쪽짜리 답인 거지 아까 같이 이제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했을 적에는 칭찬을 받았잖아 그래서 이것들도 그냥 진실되게 진짜 거지같은 삶을 삶을 살고 있으면 그런 삶을 그대로 올리면 친구들이 아 정말 너무 안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프리카 그래서 답은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응 так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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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